또 민주당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후보가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인데 민주당은 결국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DMZ에는 멋진 거 있잖아요. 팔목질에. DMZ에 들어갖고 경품을 내는 거야. 팔목질을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도. 이 논란 앞서서는 좀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은 거짓사과 논란으로 번진 데다가 또 과거에 있던 다른 발언들까지 줄줄이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도 결국 같이 갈 수 없다 판단한 건지 그렇게 해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진 후보 자리.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결론을 내렸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지금 현재는 전략 경선 지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박용진 의원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방식을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경선 방식에 일반 국민들과 그다음에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까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겠죠.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갔으니까요. 그분을 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지는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줄 거냐 아니면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선을 정하면서도 후보를 정해서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새로운 경선이란 게 일단 박용진 의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건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차라리 그냥 박용진 공천 배제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배제를 갖다가 직접 안 하려고 하니까 온갖 꼼수에 꼼수에 꼼수에까지 나와서 결국 이직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기 순천 그쪽의 지역 같은 경우는 1위 후보가 문제가 생겨서 낙마를 하니까 2위 후보를 올렸어요. 그래서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박용진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객을 보내서 정봉주라는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또 하위 10% 점수 추가해서 억지로 탈락시키를 했더니 문제는 또 정봉주 후보가 문제가 생겨서 낙마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또 박용진을 못 주게 생겼으니 무슨 전략이다, 뭐다, 무슨 전략입니까? 그냥 박용진 아웃시키는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무슨 전략이다, 뭐다 해서 지금 박용진은 결국은 낙마시키기 위해서 차마 시키니 안 시키니 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딱 솔직하게 해놓고 나 박용진 절대 안 돼. 나 앞으로 경쟁자 될 수 있으니까 박용진은 절대 이번에 공천 못 줘. 이렇게 하면 그냥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다음에 또 참가하고 그걸 또 무슨 뭐 해갖고 또 거기에다 또 10% 해서 감점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이걸 해서 언제 공천할 겁니까? 선거 직전에 공천할 겁니까? 나도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우택 후보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탈락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윤곽근 후보가 거기 있었어요. 윤곽근 후보 사퇴시키고요. 다른 사람 간다고 그 옆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 데려다가 지금 공천 줬어요. 그러니까 경쟁하기와 공천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현정 의원 말처럼 그 사람 나는 물론 저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시키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박용진 의원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공천이 마치 박용진 의원을 탈락시키기 위한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동의할 수 없고요. 국민의힘도 원래 그 지역구에 있던 다른 후보 2위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거기다가 보냈어요.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어느 후배가 가장 유리할지 하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총선에서는 또 이렇게 차점자가 공천에 승계된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도 서대문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공천은요. 공천은 당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서울 강북 을지역에서 지난번에 65% 전국 최다 득표를 박용진 의원이 했어요. 그때 65%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물론 바뀌기도 했겠죠. 그러나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박용진이냐 아니냐. 박용진이 아니면 또 누구냐. 조상호 변호사냐, 한민수 대변인이냐, 설왕설례가 많아요. 유권자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에게 표를 저당 잡혔나?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우리가 찍어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중간층은 이게 과연 뭐 하는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 의사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이, 표심이 4월 10일 날 저녁 6시에 답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보는 거는 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당이 이 판을 우리가 끌고 가도 되는 지역구. 강북은 우리가 누구를 갖다 놔도 우리 찍어줄 이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나는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중도 유권자들, 소융보터들이 여기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말들을 자기한테도 안 물어보고 지금 넣었다 뺐다. 체스판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은정 의원님. 홍익표 원내대표도 박용진 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내에서도 각각의 생각이 다른 건가요? 본인은 이유가 없다고 그러지만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뭐 이유가 없긴 왜 없습니까? 결국은 대선, 지난 대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 경쟁자였잖아요. 그리고 박용진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보면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지금 경선을 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선을 붙이는데 또 페널티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괜히 이렇게 말로 포장해서 그렇게 해봤자 박용진은 안 돼.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해서. 네, 김부겸 공동성대위원장도 또 공천을 배제할 상황이 아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